크리천 소른도 2020 트로트 어워즈 가왕상 기독교로 개종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트로트 4대 천황 대한민국의 가수로 현철 태진아 송대관 등과 함께 한국의 트로트 4대 천황으로 꼽힌다 트로트 씬이 떴다 서른도 북한에서도 인기있는 가수 서른도 후배 사랑이 각별한 가수 서른도 한때 장발이었던 가수 서른도 우연히의 우연시를 만든 싱어송 라이터 2020 트로트 어워즈 트로트 어워즈 트로트 어워즈 가왕상 서른도 그는 누구인가 본명 이영춘 1958년 6월 23일 나이 62세 175cm 70kg 데뷔를 준비하던 시절에 본명 이영춘은 촌스러워서 예명을 생각하다가 나훈아처럼 최고의 가수가 되자는 뜻과 복싱의 라운드처럼 가수 인생의 매 라운드를 열심히 살자는 뜻에 나운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매니저가 운도는 괜찮은데 나라는 성이 좋지 않아서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여 다른 성을 연구해보자고 했고 여러 성을 연구하다가 설이라는 성이 운도와 잘 어울린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서른도로 예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출생 경상남도 부산시 동래구 반여동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학력 동래원예고등학교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학사 종교 불교에서 기독교로 성공회로 개종 세례명 베드로 공식 프로필에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나 지난 2018년 12월부터 대한성공회 서울추교 좌성당에 출석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부활밤 예식때 세례성사를 받았다 병역 39사단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으며 직책은 보급병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가족 배우자 이수진 아들 이유 이승민 딸 이승아 아들 이유는 2010년 1월 아이돌 그룹 포커즈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이후 탈퇴했다 그 뒤 2013년 10월부터 루민이라는 예명으로 6인조 아이돌 그룹이던 엠파이어의 7번째 멤버로서 2번째 싱글부터 다시 활동했다 지금은 트로트 가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인 이수진은 작사가로 활동하는데 서른도의 많은 곡을 이수진이 작사했다 2집 히트곡 여자 여자 여자의 작사가 그 시작이었는데 그 경위는 장윤정과 함께 출연한 라디오 스타에서 밝혀졌다 이수진이 작사가로 활동하고 싶었던 차에 서른도 본인이 작곡을 할 줄 안다는 점을 어필하며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뷔 1982년 KBS 신인 탄생 1970년대에 펑크 소프트 록밴드 트리퍼스의 데타 보컬리스트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대표곡 잃어버린 30년 1983년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대표하던 곡이다 원래 이 곡의 제목은 그리운 나의 아버지였으나 이산가족 상봉 방송이 시작될 때 바로 제목과 가사를 바꿔 불렀고 그 이후 바로 히트가 됐다 그래서 발표 후 최단기간 히트곡으로 기네스백에 올랐다 서른도 본인도 이산가족 상봉 방송 기간 내내 약 천여 번은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공연을 위해 방북했을 때는 북한 당국에서 이 노래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른도 북한에서 끌려가 서른도는 북한 방문 당시 끌려갔다고 충격 고백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 간부에 의해 골바로 끌려갔던 것 그러나 상상도 못한 이야기 전개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그는 북한을 두 번이나 다녀왔다고 밝히며 생생한 현장 반응과 무대 뒤 비하인드까지 털어놓았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KBS 이산가족 관련 생방송 만남이 강은 흐른다에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이산가족 상봉 방송 자료 중에 하나로 등재되었다 아울러 임진각에 있는 망행의 노래 비해 이 노래가 지금도 실려있다고 합니다 트롯계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다 쌈바의 여인 너만을 사랑했다 등 히트곡 태반을 직접 작곡했으며 동료 가수들이 서른도의 곡을 받아 히트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서른도 대표곡 누이 실제로 누나 둘을 두었고 그 누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곡이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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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톱10에서 1993년 내내 30위권 안에 들었던 곡이다 나침반 아기공룡 둘리 시리즈인 어른별 대모음에서 고길동이 바이오킹한테 잡혀가서 마이콜과 함께 개죽음 당하기 1보 직전에 갑자기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다 다함께 차차차 가요 톱10에서 30위권 안에 1년 동안 있었던 곡이다 사랑의 트위스트 제목을 상하이 트위스트로 아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쌈바의 여인 다함께 차차차와 마찬가지로 이 곡도 가요 톱10에서 무려 10개월 동안 30위권 안에 있었다 보랏빛 엽서 이명웅이 미스터 트롯에서 불러 유명해졌다 성남 동광중학교 교가 놀랍게도 교가도 작곡하였다 작사는 학교 설립자가 하였습니다 다른 가수 대표곡 문희옥 해변의 첫사랑 우연히 우연히 서지호 하니하니 트롯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른도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스 크리스토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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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